이기맨! 로블록스! 리아야. 왜? 오늘은 로블록스에서 제일 퀄리티가 좋다는 우리가 찜질방에 놀러 왔어. 아 드디어 때 좀 미는구만! 그래 리아야. 진짜 너는 때 밀어야 된다? 왜? 봐봐. 진짜 와... 에? 다 밀어줄게 내가 오늘. 어? 그래. 시골 나겠다. 어서오세요. 아니! 어? 어? 아니 미호야! 너 여기서 에바해? 어? 나 오늘부터 여기서 에바해. 야 너 근데 카운터에서 뭐 보는 거냐? 어? 당연히 카운터니까 카운터를 보지. 너 가보냐? 어? 먹방 보는데? 먹방... 아 이거 말하면 안 돼! 야 어쨌든 여기... 어린이 두 명이요. 네 잠시만요. 쫙쫙쫙. 우리 어린이는 거 속였다 속였다. 우리 완전 동화. 나이스 나이스. 아 지인 할인 있어. 지인 할인. 지인 할인? 어. 얼만데? 플러스 2만 원. 어? 어 비싸졌는데? 지인 할인에서요 인당 4만 원입니다. 너무 비쌌. 아 네. 자 여기 있습니다. 네 8만 원 받았습니다. 들어가세요. 네. 완전 사기 당했어. 우리 완전 사기 당했어. 사기 당했다 완전 짜증나. 우리 일단 목욕탕 가서 목욕부터 할까? 그래. 오. 와 짱 진짜 같다. 그러니까 이거 완전 실제로 온 거 같다. 와. 야 여기 남탕이야. 여기 남탕인데? 진짜 불쾌하네. 아 진짜. 와 이거 진짜 실제 같애. 똑같아 똑같아. 와우. 야 이거 몸무게 되는 것도 있어. 나 올라가 볼게. 응 나도 올라가 볼게. 우와 야. 나 나 나 나 80kg. 와 요면은 너 안 본 사이 살 되게 많이 쪘다. 돼지들이다. 우와. 우와 진짜 같애. 우와. 일단은 야 들어가서 먼저 샤워를 해줘야 됩니다. 그래. 물 틀어 물 틀어. 오 야 진짜 나와?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뭐야 뭐야 뭐야. 야야야야 빡빡 닦고. 오. 빡빡 닦고 빡빡빡. 빡빡빡빡빡빡.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해줘야 된다고. 발도 씻어주고요. 어 예. 야 이거 바가지도 챙기세요. 네. 우리 일단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겠지. 우와 38도래. 짱 뜨겁겠다. 뜨거워. 뜨거울 때는 발을 조금씩 넣고 들어가는 게 국룰이라고. 야 이거 봐봐 나 좀 봐봐 나 수영하고 있어. 우와 야 온탕에서 수영하면 안 돼. 시원하다. 진짜 시원하구만. 시원하다 우와. 이게 인생이지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야 너 때 많이 불었다. 누가 봐도 때 엄청 불었어. 때 밀어달라야겠다. 여긴 누가 밀어주지? 때 밀어드립니다. 대인. 스포츠. 나 스포츠로 해야지. 저기요. 어서 오세요. 아 여기 남탕이라고요. 들어오지 마세요. 롤바. 이하님부터 밀어드리겠습니다. 이 때문에 직원이 좀 이상해. 그러니까. 마탱이가 갔는데. 자 물 뿌려드리겠습니다. 자 밀어드릴게요. 뽁뽁뽁뽁뽁뽁. 으으. 아 이 손님은 얼굴에 때가 굉장히 많아요. 하하하. 아 야. 아 말도 안되는 때가 많은데. 아 등도 밀어드릴게요. 뽁뽁뽁뽁뽁. 하하하하. 아 됐습니다 아 힘드네 뽀득뽀득해졌네 감사합니다 저기 저는 4만원짜리 스포츠로 해주세요 네 물 뿌려드릴게요 밀어드리겠습니다 수건 한번 쓱 쓱 쓱 완전 전문가야 전문가 아 해드릴게요 스포츠로 이렇게 밀어줘야 돼 일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 야야야야 나 허리 부러지겠어 만두 olmaz 전문가야 전문가 지우개 막국수 명민아 막국수 나오고 있어 막국수 막국수가 완성이 됐어 따라바 그미업은 야 완전 시원했다 그치 진짜 이 집 잘하네 사우나도 있어. 야, 사우나 우리 누가 오래 버티나 시합할래? 야, 51도? 68도! 들어와. 아, 야, 뜨거울 열기! 야, 들어가, 빨리 들어가. 익는다! 못 나오게 막아야지! 못 나오지! 못 나오지! 못 나오지!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야, 괜찮아? 일어나봐, 일어나봐. 빨리 나가. 못 나오지! 못 나오지! 아, 뜨거워! 손님 괜찮으세요? 여기 온도가 너무 뜨거운 거 아니에요? 들어가 보세요. 아, 이거 너무 뜨거운지. 알파예요? 알파예요. 공격적인데요, 꽤나? 구독! 시원하다! 야, 근데 아까 저 알바생 아까부터 좀 재수 없지 않냐? 좀 띠껍긴 해. 야, 우리 저 사우나실에 가둬버릴까? 아, 좋은 생각인데? 그래, 네가 유인해. 네가 사우나실에서 할 말 있다고 하고 불러. 무백으로 혼내주자. 아, 손님들이 왔다 간 자리에 땡! 겁나 많네! 아아! 저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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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아! 네? 님아, 제가 할 말이 있음 따라와 보셈. 뜨거운 곳에서 한마디 하고 싶음. 네? 제가 사준 림을, 어, 러블 러블리 하는데. 으으으으으으으응. 연기나 문 열어! 으으으읏 문 열라고! 음... 야! 야, 손님. 하하핳. 죄송하지만... 당신은... 제 취향이 맞거든요! 여리야! 문 열어! 여리야 오세요! 문 열라고! 손님 저거 사실! 기아야! 행복하길 바래! 문 열라고! 이 참치야! 우선에 도망...자! 이노문! 진짜 근데 여기 모욕의 탕 좀 이상한 것 같아. 맞아. 야 우리 이제 찜질방 가자. 찜질방 가서 삶은 계란이랑 식혜랑 먹자! 기대되는데 찜질방은... 우와! 이야! 똑같아! 와 여기 누워가지고 또 TV도 보고요. 오 여기 여기 물 먹자. 물은 꼭 쩌잖아. 야 이거 물 이거 종이 그거 종이 컵이다. 야 디테일. 야 왔으니까 먹어야지. 찜질방은 먹으러 오는 곳이야. 맞아? 어. 저기요. 어서오세요! 여기 식혜랑 그리고 계란 먹자 계란. 계란 안 먹으면 안 되지 섭하지. 와 이거 진짜 아빠 같아 이거 봐봐. 우와! 진짜네? 응. 찜질방 플러스 요금 3만 4천원이야. 우와 짱 비싸. 헐 완전 비싸네 여기. 사람 없는 이유가 있다. 진짜. 여기 봐봐. 와 이거 김밥도 팔아. 여기 라면도 있어. 라면 못 참지. 이거 얼마에요? 6천원이야. 우와. 이 컵라면은요? 컵라면은요? 이거 페이지만... 3천 5백원이야. 우와. 우와. 우리 어디서 먹을까? 참숫방 안에 들어가서 먹자. 혼날려나? 그... 혼나 그건. 라면 쏟으면 안 돼. 몰래 들어가 아무도 몰라. 오케이 이거 먹자. 후루룩. 어 유민아. 달걀 닦았어. 한 입 먹어. 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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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야 너 김밥 한 줄 먹어 김밥. 그래. 아 놀라라! 저기 죄송한데요. 내부에서 식사하시면 척추를 반으로 접어버릴 수도 있거든요. 아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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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너무 시끄러우니까 여기는 수면실 가자. 아 좋은 생각이야? 서 아줌마 진짜 짜증나네. 야 여기는 수면실도 있고 좋다. 우와. 우와. 뭐야 여기. 우와. 저기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. 그러게. 너무 좋다. 우와. 우와. 이거 완전 고급지대. 이거 비싼 이유가 있네. 그러니까. 아 여기는 차 한잔 마시는 곳. 어어. 어서오세요. 아 뭐야. 수면실 담당 매니저입니다. 야 저 앨바. 야 저 앨바. 야 저 앨바에서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이는데. 아 진짜 짜증나네.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거든. 나 따라와봐. 자기야 잠깐 일로 와보시겠어요? 네.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거든요. 네. 손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. 제가 이 온천에 오면서 불만 사항이 있거든요. 네. 그럴 리가 없는데. 제가 따라오세요. 네. 그러니까 여기가 저는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. 야 막아 막아 막아. 막아 막아 막아. 너가 막 않는다고 너가. 너가 말을. 너 너 너. 너 너. 못 나 못 나 못 나. 쾅 쾅 쾅 쾅 쾅 쾅. 이렇게라도 바람만 부을 수 있어서. 저는 좋아요. 아 뭐야. 누가 문. 유리로 통하는 사이라도. 나는 만족해. 헐. 낮에 땐 여러분들. 오늘 모블록스에서 제일 잘 만든. 목욕탕. 찜질방. 와봤습니다. 여기 손님도 오셨네요. 어서오세요 사원님.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.